이번에는 제11주차 2교시로서 제어기어의 극배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대상이 이렇게 2차 지연 시스템의 특성을 가질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극점을 가진 전달함수로 나타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특성 방정식에 두 개의 복소근 또는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의 공식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2차 특성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이 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온 인수분할 때 사용했던 근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이 근을 구해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두 개의 근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루트 부분, 이 부분을 보겠는데 여기에 감색의 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 이럴 때는 여기에 복소수가 나오겠습니다. 두 개의 복소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복소수가 나올 것이고 이 감색의 수가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에는 두 개의 실근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감색의 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경우 두 개의 복소수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2차 지연 특성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복소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감색의 수를 달리해서 응답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색의 수, 각 주파수는 지금 동일하겠습니다. 각 주파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감색의 수의 크기만 이렇게 0.1, 0.3, 0.6 이렇게 감색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해서 실수축으로 가까이 이렇게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축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진동 성분이 작아진다는 것을 앞장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과도 특성을 구해보게 되면 이거는 감색의 수가 0.1, 진동 성분이 상당히 이렇게 큽니다. 중간인 이것은 0.3이 되겠습니다. 0.1에 대해서보다는 이렇게 진동 성분이 좀 줄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것이 0.6, 0.6일 경우는 약간 진동 성분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특성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도 특성은 실수축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진동 성분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색의 수가 1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소수 같고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근은 알파와 베타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두 개의 실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수분유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실근의 실근이 나타나는데 이 특성근의 관계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이런 관계일 경우에 극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어계의 단위 스텝 목표 입력을 인가해서 이것을 전달함수를 부분 분수 전개법을 사용해서 이걸 부분 분수 전개로 이렇게 해주고 이 미지수인 K1과 K2 이것을 분분수 전개법으로 구해보게 되면 값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과도 특성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어계가 2차 지연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감색의 수가 1보다 클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위 스텝 입력을 인간 전달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를 역변환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 시간 T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과도 특성을 이렇게 구해보게 되겠습니다. 감색의 수가 0일 때는 오메가인에 대한 이 값만 나올 것이고 감색의 수가 1일 경우는 이렇게 두 개 알파, 베타 감색의 수가 2일 경우는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감색의 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원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색의 수가 1이고 2 이렇게 보게 되면 감색의 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소긍성이 나쁜 원점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소긍성이 나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두 개의 서로 직렬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감색의 수 델타 2에 해당이 되는 대표 특성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실근과 한 개의 영점을 가질 경우 이런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위 스텝 입력을 인간 제어계의 상태에서 락 플러스 역변환하기에서는 이렇게 부분 분수 전개를 하겠습니다. 부분 분수 전개법을 이용해서 K1과 K2, K3 미지수의 값을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값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미지수의 값을 사용해서 0.1개와 2개의 극점을 가진 제어계의 과도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서 이것을 락 플러스 역변환하게 되면 이러한 특성을 이렇게 락 플러스 역변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과도 특성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배치를 하는데 여기에 P1은 20을 뒀고 P2는 30, Z1은 5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Z1을 5, Z1을 10 이렇게 0점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과도 특성을 부여해 보게 되면 0점이 5는 원점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 성분이 많습니다. 0점은 10은 우영점에서 이렇게 멀겠습니다. 그래서 0점은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이렇게 진동 성분이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점과 극점을 가진 제어계의 소스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ave 함수 이거는 기존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0점이고 이게 극점 이렇게 두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save 함수가 있고 이거는 파라메타를 내가 0점과 극점 이것을 변경을 시킬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 라플라스 역배난 함수를 K1, K2, K3 상수를 두고 이렇게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해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했는 것을 엑셀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0점 1개와 극점이 두 개인데 0점이 가장 작고 그 다음 P1, P2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응답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달 함수가 있으면 0점 1, 극점 2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구한 라플라스 역변환이 될 것이고 여기에 보면 0점을 5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점은 5와 10, 극점은 20,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 0점은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이렇게 진동 성분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Z1 보다는 Z10 쪽이 응답 특성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진동 성분이 작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P1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Z1, Z2, P2 이렇게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도 특성을 구해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도 보면 이번에는 0점이 극점보다 크기 때문에 진동 성분의 진동 성분은 없습니다. 진동 성분이 없고 거의 여기 P1이 대표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면 이 Z1과 Z2에 대해서는 응답 특성이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이렇게 응답 특성이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P1이 가장 작고 그 다음 P2, 0점이 가장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P1, P2, 0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게 P1이 되는 이게 대표되는 특성 이게 P1이 10이니까 이게 대표되는 특성을 나타낼 것이고 이 Z1과 Z2, 0점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0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긍성이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